오늘도 장기 한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 신청을 눌러서 공격적인 장기를 해볼까요? 제가 후스구요 공격적인데 어떻게 공격적으로 할지 보겠습니다 먼저 초나라에서는 초에서는 조를 쓸겠죠? 자 그러면 차가 빨리 나온다는 건데 저는 4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조를 쓰나요? 아니면 차가 나올 수도 있고 말을 올릴 수도 있죠 말을 올렸네요 저도 말을 올려구요 인터넷이 느린지 조금씩 느린 감이 있습니다 이상해서 장군을 칠 확률이 되게 높죠 일단은 궁을 내려서 장군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격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방어로 포를 넘겨서 원래는 오른쪽으로 넘겼었는데 조금 바꿔봤습니다 제가 포를 다시 넘기면서 철을 씌우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상이 나온 구면이고 그쵸 상이 나왔다는 거고 조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아 살을 안쪽으로 닫고 상이 나온 구면이구요 이때는 말을 올려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다보니까 공격이 아니고 방어를 하면서 하게 되네요 중포 활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죠 이제 차가 나오겠다는 그런 겁니다 음 조를 댕겨놓고요 그럼 장군을 치나요 장군 칠 확률이 조금 있네요 보니까 다행히 장군을 치지 않았고 지금 초급 장기라서 상으로 장군을 아마 안 쳤을 거예요 상으로 장군을 쳤다면 지금 사가먹히는 거였는데 장군을 치지 않았죠 다행히도 차이를 안쪽으로sty는 넣겠습니다. 어떤 술을 둬야지 좋을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조를 미는 술을 선택했네요. 그러면 빠지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를 댕길까요? 아마도 그럴 확률이 꽤 높죠. 포를 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러면 조금 애매한데 포를 달라고 하면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말을 빼도록 할게요. 간결하게 지금 둘 하나를 먹은 국면이고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고 가겠습니다. 말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를 댕기나요? 음... 그럴 확률이 꽤 있네요. 주로 댕기고 조용히 가겠습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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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수는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먼저 포가 넘어오는게 손손이 있네요. 차가 달라고 하네요. 말을 먹겠다. 조를 먹겠다. 다행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차를 먼저 쫓고 가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말을 상으로 말을 먹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조를 먹지 않는다면? 차가 뒤로 빠지겠죠. 아무래도 상으로 말을 먹을 수도 있어요. 원래 서로 먹고 먹히는 거라서 말을 줄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차를 쫓고 차를 쫓으면 이로우로든가 아로내로든가 그럴 것 같은데 먹으면서 장군 그쵸? 먹으면서 장군이네요. 장군을 치면 무대를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들어올게요. 근데 이 포가 지금 조금 문젠데? 차가 지금 오늘 금연이고 전군을 치면 공이 내리겠죠? 아 차를 달라면 공이 내리겠네요. 조를 지금 겨냥하는 공연이고 지켜야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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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를 당겨서 싸움을 붙인 그런 고민이 그 자리라서 가지를 못하고 자리로 동생 수정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정計 진룹 아..이것도 조금 안되겠네요. 산길이네.. 산길이라서 안되는 것 같아요. 산길이라서 안되는 것 같고.. 한 박자, 두 박자.. 왜 안될까.. 그럼 미나요? 미를 확률이 꽤 높네요. 뺄 수도 없고.. 올리면 저를 땡기겠네요. 일단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다시 뺄 확률이 높은데.. 벗고 들어가는 숲보다 산길이라서 다시 뺄죠. 양차 학세를 하게 됐네요 지금. 졸 먹고 들어오는 숲. 어렵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을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전을 치는군요. 퍼로 간단히 먹어주고요. 졸을 먹을 수도 있죠. 졸을 먹을 수도 있죠. 졸을 먹을 수도 있고요. 졸을 먹을 수도 있고요. 졸을 먹을 수도 있죠. 양차가 지금 걸려있죠 이거는 먹을 수가 없네요 지금 먹으면 장군이니까 그쵸 먹으면 장군이니까 먹고 들어오면 장군이네요 이렇게 빼주고요 아 이거 졸 먹으면 공 끝났네 아 제가 졌습니다 이길 수 없는 양차가 들어오면서 이길 수가 없게 됐어요 졸 먹으면 아 아니다 사로 먹으면 그냥 사로 먹으면 되는군요 공으로 지금 차들이 요청하면서 게임이 끝났네요 잘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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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